도전과 성취 오늘 저는 요소와서 14장을 중심으로 하여 도전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과 성취 도전과 성취 우리의 일생은 한평생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의 일생입니다 거센 바다처럼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네 된 우리들은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문제와 싸워 승리하며 여러분의 꿈과 성원을 이뤄가는 주님의 귀한 자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의기소심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다가오는 문제를 하나 둘 정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소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이뤘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였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간 동안 못 받아도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은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요소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의 야외의 종 모세가 가든스파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하나님 야외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습니다 변하는 사람을 믿고 의자고 따라가며 사람에게 충성하는 우리가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가든스파니아에 도착했을 때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정탐권을 보낼 때 갈렙은 유다지파의 대표로 뽑아서 보내졌습니다 40일 동안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권들이 가난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신장의 장자한다들과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땅이 족갖고 이르는 땅인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거인들이 크고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보고합니다 우린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거기 거인들도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싸우나 마나 메뚜기처럼 저들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극하고 울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미수기의 14장 8절입니다 야외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소와 갈렙의 성실한 보고는 하나님 앞에서 충선된 자의 성실한 보고입니다 갈렙은 40세 젊었을 때나 지금 45년 지난 85세의 내가 되었을 때도 가난을 정탐하러 갔을 때나 가난을 정복하여 들어온 지금에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변함없이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면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일편단심 하나님을 믿고 의자와 성교는 여러 보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갈렙이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충성 헌신한 주님의 귀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구론조전서 4장 2절에 이와 같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할 때 이것이 바른 길이 안 하고 생각할 때도 사람들 따라서 결정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신과 상관없이 그 위에서 지침을 내린 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의 반대되는 길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러분 보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과 정직과 금면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적당히 게으름을 피고 꾀를 버리고 자기 인간의 위기를 따라 이 사람에게 갔다 저를 갔다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먼 훗날 뒤를 돌아보면 그는 다 인생의 경주에서 도태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곳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내게 맡겨진 일에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사람을 따라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복부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그 같은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말씀위에 국권이 서야 합니다 말씀위에 국권이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았습니다 여수와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에게 충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0세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나서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는 이 말씀을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달려왔던 것입니다 14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야외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리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될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45년을 하루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하수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85세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건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갈렙은 고백합니다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45년을 하루까지 달려왔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꿈꾸고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루어나가고 도전하고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꿈꾸지 않으냐고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 40세의 꿈을 꾸고 45세가 되도록 그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가난 정복의 꿈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려도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진 거룩한 꿈은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성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조 미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사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40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땅이 와서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야외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사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야외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는 그들이 보기에 높은 산지에 속한 성업이고 거기에 안악사던 거인들도 많은 그런 도저히 견고한 성업인데 그러나 주님이 40년 전에 내게 주셨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꿈꾸어 믿고 바라보며 85세가 되도록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당히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 붙여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전진, 더 전진, 더 전진해 나갔습니다 믿음은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믿음장 히브로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꿈꾸고 믿고 바라본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는 보인 것도 없어도 이미 내 마음속에 그것을 소유했으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세계 10대 경쟁이 되고 될 것을 알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1천만 크리찬이 있으니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북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70년, 80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 대국을 이뤄서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주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해불호는 산지는 해발 4천 피트니까 약 천 미터 위에 있는 남궁불락의 험한 산지로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32km 정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해불호는 싸움에 늘어난 안학 자손, 거인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궁불락의 섬을 점령하기는 매우 어려운 곳인데 꿈꾸는 사람은 그러한 불가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팔수모세라고 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가 요소서 1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간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해 감당할 수 있으니 꿈에 사라져 배웠기 때문에 85세가 되는 인생 황홍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모든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건강도 그대로고 내 주인 꿈도 그대로고 그러니 내게 이산제를 내게 주시옵소서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80세 넘은 분들이 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레비 85세의 꿈을 가지고 이산제를 내게 주옵소서 40대나 지금이나 내 건강이 똑같고 내 꿈이 변하지 않았으니 이산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나가서 갈레비 해불호는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할 때 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꿈꾸는 사람은 절대 우리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망한다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고 할지라도 또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천지 우주 마물을 지으시고 다시 전진 전하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면 그날로 이 모든 것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 휴전선을 열어야 되겠다 하면 휴전선이 열리는 것이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독일처럼 돈과 소득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고 나갈 때 우리 앞에 해불온 산지 같은 큰 높은 절벽과 같은 그런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안학자도 같은 큰 거인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꿈을 간 사람은 그런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불가능한 뒤에 하나님 위에 계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도구이고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한은 축복의 도구이고 축복의 과정이지 권한으로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근처의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꾸고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꿈을 가지고 장수의 꿈을 갖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백사세가 되신 김여석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교수님께 오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늘 행복한 마음을 갖기를 꿈꾸라고 마음을 꿈꾸고 살아가라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자동차왕 헨리 포드 부부, 장수관 회사의 부부의 사진이 걸려있고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써있다고 합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였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고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둘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의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의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랑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백사가 돼도 꿈은 꾸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꿈을 가고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김영수 교수님한테 요즘 꿈이 무엇이냐 여쭤보았더니 목사님 취약통제서를 받는 게 꿈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두 자리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99세까지밖에 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주도로 가려고 했더니 한 살로 나와서 백일세니까 그래서 비행기표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99세로 고쳐서 비행기표를 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 106세 난 할머니에게 취약통제서를 갖고 왔습니다 6살로 나오니까 컴퓨터로 그리고 컴퓨터가 두 자리밖에 못 들으니까 6살이 돼서 할머니 이 집에 그 손녀 어디 있냐고 지금 취약통제서 나왔다고 그 할머니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올해 106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김영수 교수님이 나도 취약통제서 받는 게 꿈입니다 106세 이상은 사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게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백사가 되어도 지금 106세 취약통제서 받을 꿈을 꾸고 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면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복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번창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의도 교회에 올해 5만 명 세신자가 몰려오는 꿈을 꿉니다 3월 달부터 폭발적인 붕역사가 다 올 것입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지금 에즈벨에서 일어난 롤라운 붕역사는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3주 동안 미국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한 붕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꿈을 꾸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은혜라는 책을 쓴 이희준 목사님 책을 읽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 대수술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높이고 세 번 유학생활을 하고 5년 이민 목회와 2년 6개월의 개척 목회를 통해서 체험한 그 경험을 질그릇 속에 담긴 은혜로 책을 얻어냈습니다 강원도 독해 탄광촌에서 산업매 준 장남으로 태어나신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위기양으로 위의 반을 절제해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식도정맥률에 의한 출혈로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 구했지만 내가 단 한 번도 담배나 술을 입에 대보지 않은데 왜 위에 구멍이 나서 피가 나고 왜 내 피를 퇴야 되는가 인생의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꿈도 사라지고 삶의 목적도 사라졌습니다 하도 몸이 아프니까 살아갈 꿈과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맙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경화 말기였다가 예수 믿고 병고 침받은 고모님이 와서 너희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변화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고모를 따라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고 눈물콤을 쏟으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순간 난 그리스오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과 꿈이 내 마음속에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질병과 고난도 나를 고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꿈과 희망이 그녀의 삶을 다시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포기했던 자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꿈과 희망이 다 생겨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영원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상담학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 인민목회와 한국에서 개척 목회라고 현재는 북한 성교를 담당하는 기도원 농적 성교의 한국 지배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평생 그의 몸에 끊임없이 많은 병에다가 그걸 괴롭혔지만 하나님 앞에서 꿈과 믿음을 갖고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질병은 나에게 고통이면서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려서부터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육신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은 나에게서 꿈과 희망과 삶의 의미를 빼앗아 갔습니다 대신에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나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걸어간 꿈과 희망을 꼽고 잡고 믿음으로 전자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내서 꿈과 희망을 빼앗겠다가 예수 믿고 나서 꿈과 희망을 찾으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생활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이제 거룩하고 꿈을 가십시오 이제 고난의 시계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축복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긴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밝았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희망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여러분의 꿈과 손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은 주님의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생으로 승리의 일생으로 기적의 일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꿈 꾸며 믿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떠대는 그러한 부평적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거룩한 꿈과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여러분 일생을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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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사 찬송사